저러고 살아? 그건 아니죠. 누군지 잘 모르겠네요, 저 사람. 안녕하세요. 임유나입니다. 조명? 조명 너무 솔직히. 이거 뭐예요? 이거 스노우 아니야? 미쳤다, 미쳤다. 너무 예쁘게 찍어주셨네요. 묶은 머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박수 치는 것까지 쓰냐. 엄마. 안녕하세요. 저 햇빛 봐봐요, 지금. 저 햇빛이 아니에요. 유나 씨한테서 나온 빛이에요. 아, 그래요? 봐도 봐도 낯선 비주얼이다. 지금은 광고 촬영하러 가고 있어요. 제가 모델로 활동하는 주얼리 광고를 하러 갑니다. 지면 촬영. 어제 제가 쿠키를 만들어서 스태프들과 나눠 먹으려고 들고 왔어요. 베이킹 하죠. 맛있어 본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베이킹에 관심을 보이고 실천하면서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될 때마다 많이 만들어서 가지고 오기는 하는데 기분 전환도 되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가끔씩 이렇게 좀 가져가기는 하는데 이렇게 포장을 해왔죠. 이거 보실래요? 다 포장했어요. 귀여워. 여기 뭐로 보이세요? 여기 뭐로 보이세요? 사과지. 사과 아니야? 돼지코 아니에요? 사과. 맞아요. 감사합니다. 사과예요, 사과. 사과 쿠키. 저거 어떻게 만들었대? 저게 인터넷에서 봤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만들어봐야지 해서 도전했는데 다시는 안 하고 싶어요.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힘들다, 힘들다. 완벽해. 요리까지 잘해. 고생한 만큼 완성되면 약간 신나지 않아요? 너무너무 신나요. 진짜 맛있다. 뭘 진짜 같아. 다 먹으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해요. 첫 시식이에요, 지금. 이제 잘 아는 거 같으세요, 다 먹으세요. 모루. 되게 재민уса. 나이스. 은하가 구워서 이거 구웠어요 하고 받으면 심장이 방광으로 내려갔다 올라오죠. 정말. 고루.